육군 훈련소는 2년 동안 지속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정의의 장병을 양성하기 위해 매진하고 있는데, 정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 속에서도 매주 3천여 명에 이르는 장병이 각지에서 육군 훈련소에 입영하고 있습니다. 육군 훈련소는 이에 따라 방역당국 방역지침보다 더 엄격한 방역기준을 정해 훈련병의 감염을 예방하고 건강을 지키는 동시에 훈련 제한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국방력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 코로나19 첫 발생 이후 현재까지 훈련병 22만여 명 중 확진자가 234명, 즉 0.001%만 발생하는 안정적인 방역관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육군 훈련소는 지난 4월 시행한 방역지침이 장병 기본권과 인권보장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따라 장병 육성의 모든 체계를 재정립했습니다. 먼저 장병 기본권과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방역체계를 개인 간 감염 차단 체계에서 생활관 단위 감염 차단 체계로 조정해 샤워와 화장실 이용, 식사 등의 유연성을 부여했습니다. 또 병영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으로 훈련 후 충분한 휴식과 스스로 치수를 확인해 기본지금 물품을 가져가는 뷔페식 보급 체계, 그리고 선호도 높은 매뉴얼을 고려한 식단 편성 등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육군 훈련소는 실효성 있는 교육 훈련 체계 정착을 위해 창의와 자율, 그리고 성과에 중점을 둔 교육 훈련 방법으로 장병 양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강의식 교육에서 벗어나 자기주도 학습과 실습 위주의 학습으로 개선하고 훈련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도 부여하는 등 자발적인 군복무 의지를 고향해 육군 전투력 발휘에 기여하고 있는 겁니다. 방역태세 완비로 코로나19 팬데믹 극복을 위해 노력하는 육군 훈련소. 70년 역사를 토대로 정병 양성을 위한 힘찬 도약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정병입니다.